근데 혜인이랑 내 것밖에 안 남아가지고 혜인이는 혜인이 걸 가져갈 수 없잖아 근데 저는 제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을 줘서 뭔가 내 걸 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나만큼 미안하겠어 아니 왜 하필 이정이 다음이야 난 차라리 이케 언니 다음이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질 것 같아 저는 다 이렇게 신경 써서 올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안 가까울 줄 알았어요 저한테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본 집 가서 한번 진짜 찾아보고 내가 진짜 따로 더 줄게요 정말 너무 미안해 아 진짜 미치겠네 제가 겨울에 진짜 제가 수정냉증이 진짜 심해요 잘 때 따뜻하게 하게 자면 좋겠다 네네네 나도 진짜 의미 있는 모습 갖고 혜인님의 디자인도 괜찮은 걸로 어머 귀엽잖아 저게 나아 저게 나아 저게 나아 저게 나아 이거보다 훨씬 나아 그래요? 이거보다 훨씬 나아 이거보다 훨씬 나아 신발까지 있어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재밌다 언니 저랑 바꿀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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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여줄 때 Ohhh 그러면은 사진이 예 이것도 운명적이야 뗄 수 없어 여기 부부야 여기 우리 혜인이 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보여줘 보여줘 이니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나는 정말 되게 오래전부터 인어홍주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무 우울했었어. 너무 그때 힘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인어홍주를 보면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처음 그렸던 게 그 인어홍주거든.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색칠만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처음으로 내가 유아 물감에 손을 댄 거지.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되게 진짜 저도 읽어봤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되게 힘이 많이 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인이는 나랑 어쩔 수 없나 봐. 또 내 꼴 혜인이가 가져와네.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되네. 그게 어떻게 또 이렇게 돼. 귀엽다. 좋아 좋아. 그림 너무 예쁘다. 모든 선물이 나올 때마다 왜 내가 미안하지. 나도.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훈훈하다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